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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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번쩍 엠케인 카페 처리구 여기여기여기 여기볼까여기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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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킬림있죠? 제대로 붙었네 엠케인님 노리고 글썽치로 바람의 아들님이죠 라킬림 노리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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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케인님 페이크인가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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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고풍님 젊은날의 우님 노리고요 네 여기 택챙님있고 천지훈님 핑포인트샷 두뇌솔림한테 날리고 있죠 새우깡 글썽팔쏠 새우깡 특별히 누가 누가 노리는거 같아 피채내는 희망님 여기 지금 겨드랑이 쪽을 찔렀어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피채내는 희망님에 계속 공격에 빠지면서 두뇌솔림 누리고 사이님이 쫓죠 쫓죠 여기 여기 위선 글썽팔쏠친거 밖에 있는 위선 별하늘님 음 누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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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혁장님이 쫓아가네 여기 지금 이쪽 특별님 누웠어요 혼마님 혼마님 특별님 지원 지원 요거는 이제 부활까지 할려나갖고 민힐러 자인우리님이에요 힐 힐 에어 여기서 지금 망토가 지금 에어 뚫리고 있어 지금 망토도 지금 헤어졌어 태천님 공격이죠 여기 줄리엣님 글썽팔쏠치고 바깥니 줄리엣님 노리고 라하킬님 노리고 있죠 부활이 안돼 지금 특별님하고 이제 빛에 내린 희망님 아직 누워있어요 여기 제프로스에 부활이 안돼 부활이 안돼 줄리엣님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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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킬님 노리고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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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나무 뒤에 숨어왔는데 미쳐내리지마겠네 줄리엣님 노리고 라하킬님 라하킬님 경운갠냄 노리고 있어 에어 여기에 지금 노렸어 경운갠냄 노고 드넷을 이쪽이쪽 좌측 좌측 에어 기점사가 아프긴 아프네 지금 공격들이 아프게 들어와요 지금 태천님 샤이누디님 이제 튼튼한 힐러인데 천지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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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누디님 점사야 여기요 힐 힐 힐 에어 힐로 버티다 파콜 파트 에어 파콜 파콜 이건 제프로스에 밀은 왔어 왔어 새우깡님 선두네 선두네 에어 이게 지금 깡이죠 새우깡님 에어 먼저 지금 들이대고 헤르디님 노리고 노리고 새우깡님 노리고 좌측 좌측에 글썽 팔서치고 박혀있는 윗선 에어 노저스 한번 찔러 박고 태천님 사인님 이 사실 탱 자체는 탕트네 새우깡님 뭐 사인님 이렇게 버티는 탕들인데 에너지아이전 첫나라 님 이 쪽에 경운기 인터넷설리 빠져있고 셀린 님도 있고 위별리 첫나라 네 이쪽 이쪽 바티 아 너무 너무 빠지는데 여기 너무너무 빠져 이거 지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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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리 부활수습이 안돼 특별히 특별히 천지공님 지원이야 지원 천지공님 누구냐 에이 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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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쌤 바람에 들린 글쌤 7호예요 여기 천지공님 높고 이쪽에서 한번 흔들어주는 새우깡이 막 에이 졸리했념 여기 특별히 노리고 저 버티나 버티나 버티고 있어 언단이 떴죠 근데 민혁 장 여기 있어 특별히 노리고 네 다 굴맞고 있어 여기 지금 일별리 특별히 노리고 예 오네 오네 이쪽 비참 많이 젊은 날에 온님 노리고요 바람에 들림놀이고 예 빛에 내린 희망님 빛에 내린 희망님 빛에 내린 희망님 빛에 내린 희망님 왜 많이 빠져 많이 빠지고 대체 왜 바람에 들린 누웠고 눈에 들린거 아이집 부활수습은 안 되고 있고 지금 MK님 누리고 사인님 누리죠 라켈린 찔렛네 글썽 펠스친거 받고 있죠 후미쩍 후미쩍 부활이 지금 안 들어가나 부활수습하는거 아니네 후미 여기 노리겠지 노리겠지 아다리는 왔어 아다리님 여기 왔죠 패천 검왕친거 받고 있죠 비참을 희망님이 찔러가고 찔러가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희망해서 찔러가는데 청고풍림놀이죠 이번엔 에이 이거 죽겠어 아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자 아다리님 아 아 이거 밀린 모양인데 지금 제프로스 밀린 모양 알로와 동맹 월드캅 배터리 지금 이런 모양이죠 지금 아다리님 에 흔들어주는게 역할을 좀 크게 했어 아 이거는 따로 지금 쟁하는 아 이거 이거 정렬 왔죠 지금 이쪽이 지금 왔어 따로 왔어 따로 왔어 바꿔 음 에 따라가네 아예 다클 부말까지 쌍방인가 이거 지금 쌍방 같기도 하고 금방 이거 걸렸어요 언리콜 에이 이쪽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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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빈님 노렸어 노렸어 여기 한번 에이 여신치고 받고있죠 줄리 헤르드나님 누리구요 여기까지 안쪽 들어갔는데 아따리 여기서부터 갔다 천이혈이야 천이혈 해 시원했네 돼지 좀 놓고 지금 다 놓았어요 할머니 놓고 쌍방같애 아무래도 아까 그 모양보니까 에 지금 왔어 왔어 락킬림 왔죠 아 이건 먼저 놀이네 하다있네 페이크해 페이크 아 락킬림 타겠지 점사 지금 들어왔어 카사만이 놓고 이제 이쪽은 혁장 켄츄라님 누리구요 누웠어 헤르드나님 젊은날의 우은님 라인님 힐이죠 힐 에이 경계님 여기 지금 저 저기까지 날아가죠 지금 헤르드나님 에이 점사 맞고 빈혁장님은 저 라인님 계속 노리네 여신친거 맞고 민힐러 지금 완전히 다 점사라 이거 뭐 어니콜 걸리면 아 걸렸네 이미 이미 걸렸어 어니콜 이거는 뭐 수가 없죠 버티는 정도인데 라인님 누리구 오십칠초 아 이건 안 돼 누웠어요 라인님 에이 이쪽에 카사만이 누리구요 글썽패스 위선 흠 차에 저기 이쪽에 이쪽에 동 이야 새우깍 논리구 글썽패스죠 에 지금 오는데 빠지나 이거는 빠지네 빠지네 요새쪽으로 빠지네 천의혈도 오랜키퍼덱이다 그 얘기죠 지금 고수님 오오오 오는거 같은데 자 오는거 같은데 오는거 같은데 타크레인저 오죠 아 타크레인저 자 여기여기 인양 까는거 같고 청열도 있어 자 타크레인저에 누웠죠 누웠죠 강거미인가 아 이거 찍어볼 수가 없네 강거미 무슨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어요 에 감사하고 타칭님 누리고 누웠어 누웠어 스리는 지금 누워있고 페이크같아 아 당검이네 페이크네 페이크 페이크 당검을 흔들고 있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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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 이쪽인님 배시온이네 실빵 누리고 에이 여기 다시 또 제프로스까지 왔구요 이거는 에이 지금 다 혼전 섞였네 자 청열도 지금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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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인님 쭈리엔님 누리고 글쌍패스 지금 여기 쓰리가 지금은 누워있고 에이 이건 이제 어렵겠는데 뒤집누구 이거는 다가는데 다가는데 에이 이거 밀리는 모양이 나왔네 죽기 다클 부말까지 따라갔네 1210까지 사실 지금 있었는데 에이 왔어 근데 아 이거 혼전 가요 줄리엔님인데 자 에노자이저님 노리고 아 이건 어쩌면 지금 보라유도성 공격같아 에 지금 벌어댔죠 줄리엣님 노리고 뒤에서 치지치지 에이 이거 약간 에이 에이 이거 보라유도성 공격이었어 천인님 노리고 파티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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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효대사 영호만 치고받고있죠 다큼벅님 노리고 이거는 실빵은 누워있는데 라인 다클레인저3 지금 노리고 여기 태초님있죠 탱신님 탱신 탱신 천이얼 지금 디딤님 에이 줄리엣님 노리고 이쪽이 저 부가티님 음 줄리엣님만 노리고있는데 뒤 훈이 좀 계속 노리고 들어오는데 치고 다클레인저 여기 아스라 혈마치고받고 진짜 지지님 노리고 아 여기 저기 저기 지금 아 계속 치는데 왜 공격을 안하지 금봉님 노리고 있구요 카사만 아 이거 이상한데 다클레인저 다클레인저 놀이는데 노리죠 다클레인저 아스라 혈마치고받고있죠 태초님 노리고 원효 대사 이쪽이 이쪽에는 지금 만 년 정도 짠 다루이잖아 에너지아이저 글쌍하니 저 일단 밀어낸 모양이에요 에이 이거는 지금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이거 홍분상탠데 다클레 에이 여기여 지금 킹치루님 누웠구요 이 홍분상탠데 다시 바로 왔어요 빠시빠지 다클레인저 에이 에너지아이저님 노리죠 다클레인저3 노리고 언쟁 떴어 언쟁 떴어 지금 이쪽에 디딘님 다클레인저 노리고 힐팍놀이고 힐팍놀이고 락힐 힐팍놀이죠 쓰리쓰리 이쪽에 다클레인저 아스라헬마 다클레인저 저 완전히 다 굶었는데 힐팍놀이고 다클레인저 노리고 힐팍놀이고 다클레인저 노리고 힐팍놀이고 노블세클리 정도 지금 들어가있고 누웠어요 원효대사 뭐 버티나 지금 못 버틸 것 같은데 영호만 치고 받고 있는 원효대사 아무리 원효대사라도 축부 지금 하고 있고 원단이 떴죠 바로 예 지금 어려웠어요 역시 뚱신 예 역시 누웠죠 지금은 두 파티 반 정도가 점사 제대로 했어 이 이거는 못 버티네 아무리 다클레인저라도 지금 찔끔 찔끔 페이커 페이커 누웠는데 찔끔 만장공림 천연이니셜 만장공림 천연이니셜 법 버프하는 것 같은데 만장공림 만장공림 돌변심 페이커 페이커 저 파티 해산인가요 지금 재필었어요 하하 해산인가요 지금 해산 같죠 한번 좀 밀고 다클레인저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쭐넨님 왔어 쭐넨님 태천님 놀이죠 지금 계속 빠지는데 빠지는데 무한정 빠지긴 어려워요 지금 쭐넨님 따라 붙고 따라 붙고 바꾸를 따라가네 죽이지만 이거 신전? 신전? 여기 천열 한번 해보나? 아 이건 안할 것 같네 안해졌죠 빠지는게 천열 계속 쫓아가는데 걸렸어 상대 저 쌍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안빠질꺼놔 빠질꺼 철수한거같아 제프루스 파트는 지금 천열을 새벽 시간대 접어들어도 지금 직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인원이 지금 나오네 그죠? 지디노만 좀 물어볼까 어? 이건 왔나요? 왔나요? 혼자 혼자? 아 이거 불같아 졸리예님 아 이거 혼자는 어려운데 일단 보라타고 다크레인저까지 일단 교정가담하고 지금 이 모양 보는거같아 지디노돌이죠 노려 노려 이 모양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졸리예님 노리구요 일단 쌍방캐링 먼저 지금 노리는거같은데 에쇼은 어쓸은 어쓸 네 파콜 파콜했고 아 이거 어렵다고 봐나 네 다시 다시 음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다 아 근데 이렇게 파콜파콜로 캐릭터 한둘 따이면서 철수하는거는 좀 모양이 안좋는데 지젠젠이 없고 원효대사노리고 위에 다크레인저 노리죠 다크레인저 노리죠 에이 누웠어 다크레인저 다크레인저 아스라엘마치마 받고 있죠 부가트리 지금은 모양이 별로 안좋게 나오는데 원형대에서 아 휘차로 지금 과장까지 과장하고 부가트리 노리죠 지금 수습은 지금 안되는 상황에서 부가트리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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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다크레인저고 점사네 부가트리 점사 점사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아 이건 밀렸어요 모양이 조금 안좋게 나왔지 파콜파콜하면서 캐릭터 한 캐릭터 따이고 여기서 지금 붙은건데 붙은건데 음 대처님도 없고 어 이건 또 다른건데 17짜리야 줄리엣님 음 이거 무기가 어떻게 두개인가 잘못 찍었나 내가 12짜리 12짜리도 있고 이상한데 두개 같은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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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